엽변의 70년입니다. 2022년 9월 3일 엽변 조선적 자치주는 창립 70절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자치주 정보센터 남광장은 꽃단장이라고 명절의 분위기로 들끓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곳에서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대회 신사상 대회의 스키적인 개최을 앞두고 펼쳐진 엽변 조선적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대회를 계기로 엽변 양으로도 중가 민족 공동체 의식 확보화를 추선으로 민족 단결의 꽃을 더 화려하게 갖고 민족 공개길에 굳건이 걸어 나아가며 사회주의 현대화 세영변 전면 건설에서 더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